가자 고고고 해물? 헐 해물 파전? 그게 우리팀임? 아 그 사람 진짜 좋은데 실력과 실력과 실력을 겸비한 매너 유저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우리 재미있게 게임하고 승리까지 쟁취합시다 빠생 가자 전 승패는 상관없지만 네 님을 위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제라스님 진짜 방풀 오질텐데 아아 걱정마세요 지금 맵을 가려놨습니다 맵을 가려놨습니다 맵을 가리는데 시간당 CGB 38,7만원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봐요 제니칼님 팬관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가리는데 돈 듭니까 아 돈 드냐구요 네 1년에 1년에 0.004원 정도 그래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돈은 들긴 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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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하하하하 아 룰루라라라라님께서 별풍선 200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룰루 라라랄님 감사합니다 전판에 제가 룰루했는데 그거 보셨죠 감사합니다 룰루님 고맙습니다 이거 감사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혹시 크리스마스 때 뭐하세요 제 방송으로 제가 초대할게요 크리스마스 때 제가 원래는 방송 안 할라 그랬는데 룰루라라라라님 때문에 방송해야겠네 제 방송으로 와주세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날 가두어둘 순 없어 소환사 해물형 가슴 몇 컵이에요? 가슴이라고 부르지 마 어? 내 가슴한테 실례야 대흉근이라고 해 어디 가슴이라는 그다지 뜻이 담기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하느냐 내 가슴은 특별하다 대흉근이라고 해라 그 앞으로 형이라고 부르지 마 흉이라고 불러 알았어? 감히 멋진 대흉근을 가진 나에게 형이라고 부르다니 흉이라고 불러 앞으로 그렇지 내 흉 이렇게 그렇지 이 친구 왜 막 그만 있지? 차렷사 안가? 뭐야 왜 막 맞아? 계속 아하하하하하하하 자꾸 이 일을 지뢰에 짐작하시고 쓰시네 좋아 아 크리스마스에도 롤 할거냐고 당연하지 크리스마스 때 오히려 아이솔레이션 하는거 준비해볼까? 롤방송하고 함께 특집으로 그럼 좋겠다 그쵸? 크리스마스로 해볼까? 어제 그때 이사가니까 딱 시기도 적절한거 같은데 어 아어어어 아닌데? 에— 나 니달레아 아닌데메— 좋아 어어— 어어— 깡총 허어억 어응 어어áng 으어에씁 어허 롱소드 두개 정도 어 체력 물약 3개정도 아 롱소드는 가지말자 롱소드 말고 루비수정으로 체력물력 2개정도 마나물력도 하나 사야지 어... 안아파 안아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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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멘탈 관리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어? 남자 시청자분들은 아무런 감정 미동도 없는데 여자 시청자분들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백마탄 기사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눈물 한방울씩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 하나도 안아파요 괜찮습니다 AD가 좋아 탑 니달리는 특히 저기 리븐 죽이려면 AD 아니면 안돼 리븐 아니었으면 AP 갈 수도 있는데 리븐 죽이려면 AD 아니면 불가능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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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더샤이도 AP 갑니다 전해 드릴게요 누구한테 더샤이한테 더샤이 어차피 더샤이가 나한테 억하 심정을 갖는다고 해도 더샤이가 나랑 큐를 돌려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실제로 온다고 하면 더샤이의 손해고 어 전혀 걸을 뛰어 나를 가두어둘 수는 없어 소환사 제발! 제발! 앙! 아! 야 근데 진짜 힐 좋았다 이거 저기 조금만 방심했으면 안죽었어 어? 봐바 이런거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솔직히 이건 너무 억울해 아니 진짜? 적 바위 세번 왔는데 두번이나 죽었네? 죄송합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랭두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로와 깡총? 아 아니 워웅님 제가 개피 만들었는데 왜 그 개피를 진정한 개네 와 역시 이기겠다 이번판은 진정한 개가 우리편이 되다니 아니야 아니야 지성할 필요없어 괜찮아 3킬을 주기위해 1킬을 먹은거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강해져서 3킬을 주기위해서 저 압니다 괜찮습니다 어 이해했어요 아 보름딸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오키도키님 오셨구나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어? 맥주를 또 드시겠구만 감사합니다 오키도키님 고맙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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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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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향이 나를 떼 딱 여기서 딱 한다음에 여기서가 중요하지 여기서 깡충한번 여기서가 중요하지 깡충한번만 더 떼어야되는데 여기서 살아야된다 이거 못넘어가면 난 죽음먹었음 제빨! 아아아아악 라스트스토리님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아아아 이득이다 하아 이득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득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이득인지 나도 몰라 하하 그런건 선생님한테 배우지 못했거든 이득이야 본능적으로 알 수 있지 이득이란 사실을 도웅이님 별풍선 세계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존인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신발좀 사요 신발좀 사요 이제되면 괜찮아 나 맨날 포우에서 매드무비 보는데 어 매드무비 1년간 잘한것 7개 7개정도 모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1년에 7번만 잘하는데 저 친구가 그걸 보고 오해했구나 나는 페이커처럼 한판당 매드무비 1개가 아니에요 좋아 있냐? 없다 이거 미아야 조심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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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요? 카스 안해요 키스에요 우리 오케이 아 산지찍혔다 망했다 아 유출되겠다 오 오 굿 오오 굿 이거봐 신발 없어도 피할수 있다니까 신발 없어도 괜찮아 오 굿 아하하 드디어 웃네 먹잇감 안웃던 애가 웃으면 오케이 안쪼라 어? 안쪼라 니가 아무리 저거여도 난 안쪼라 빠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나 마나 없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쟤 실드 뛰어가지고 실드 뛰어서 나 죽어 분명해 무조건이야 적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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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절대 안 돼 진짜 무리야 넌 죽었다 잘가라 일로 오겠지? 나 피해주고 제발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하늘에 날린 흐흫 흐흫 팔자가 뒤웅박 팔자인가 보다 어? 얼로 가든 죽네 대상에 데스티네이션인가? 어떻게든 죽네 어떻게든 죽어 어떻게든 죽어 세상에 안죽을건데 도원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 못하네 병신 병신보다 더 못하는데 병신이라고 했으니 개이득 간다 타브라다 돌아간다 고고고 가자 이제 이제 신 나왔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충분히 역전 가능해 좋아 조심 근데 레벨은 똑같네 이 정도면 이거 내 파워가 분명히 들어가지 아 궁만 좀 조심하면 이길 수 있어 어 10레벨이다 이건 안 돼 도망가 일단 좋아 아 눈치를 챘어 내가 어떻게 할지 어 피 다는거 보니까 못찾겠네 피 다는거 봐 아 아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아 세상에 어 미아콜 안쳤어 쳤어 두번이나 음 이번에도 내 잘못이구만 아 아깝네 책임 전가를 할 수 있었는데 아깝네 아 아 형 탑이 맛집이네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맛집이 됐다는 것은 어 현실에선 좋은 의미지만 게임에선 전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맛있는건 지들이 먹고 돈도 지들이 벌어갑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상 해물님 잘 좀 해봐요 당연하죠 당연히 잘 좀 해봐야죠 지금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제가 좋아 형 051 다음에 번호 뭐예요 모기는 왜 몰라 네이버에 쳐봐도 나오는 사실을 151이지 당연히 051 다음에는 151 당연한지 좋아 키워 아장님 초콜릿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몸이 길을 안내해 주지 어 그나마 좀 괜찮다 Q로 먹으면 되니까 CS Q로 CS 먹으면 20분에 CS 그래도 100개는 먹겠다 거기 바위 있구나 르블랑 또 왔네 저 기지배 이이이이이이이이 감 기지배가 죽고 죽을래 잘가라 기지배야 잘가라 에잉 너는 이미 죽었어 어 전멸 뺐네 구 안 죽었네 아 Q가 안들어갔나보구나 바람가르기 우와 도망가자 히히히 히히히히 아하하 배좀 긁어주세요 아하하 님은 너무 약해서 님이 풀파워로 쳐봤자 배 긁는거보다 못해요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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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06 2였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어? 06 2였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뭐? 개모탄의 빙신 받아라 빙신의 필살기다 아 됐다 하 후 이거 닌자나 살까? 아니야 아니야 퇴포 가야돼 닌자보단 퇴포 빨리 가야돼 닌자보다는 퇴포 빨리 가야지 기다리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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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두리님 서포터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나 지금 캐리중이야 알았어 어 어 감사합니다 나 이거 프로게이머로 되면 어떡하지 합숙가야되는데 어 어 알았어 냉커피 먹고 해 어 좋아 어머니가 찾으신 냉커피 이건 먹어야지 이건 먹어야한다 와드 와드 팔팔팔팔님 감사합니다 아 Ei 대기 대기 휴엉 조심조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허허허허허허헉허 니가 나를 잡을라고 어? 니가 날 잡을라고? 나 초등학교 때 개주선수였어 니가 날 잡을라고? 한참은 모자라지 니가 날 잡을라고? 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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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날 잡을라고? 저 지금 그만 괴롭혀요 해물님 제발 하아 하아 어떻게 하죠? 어떡하죠? 항문이 다치질 않아서 죽을 것만 같아요 아 어떡하냐 일곱 번 죽었어 세상에 어떡하냐 어? 일곱 번이나 죽었어 이거 하나 78원 오케이 간다 고고고 알았어요 워잉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모두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자 여기 피할 수 없지 절대 일로와 다 지옥으로 고 투 더 헬 왜 ノ 아하아하 A 굉장히 쉽구만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아직까지 못했을까 지금부터는 에이 오케이 아 잡아 걸고 죽자 오케이 아 루시안까지 왔네 루시안까지 왔어 어 나 잡아라 됐다 아아 죽었구나 죽은 거구나 못 잡은 거구나 못 잡은 거구나 아휴 가깝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는 원컴은 내가 안 죽으니까 힐 해가지고 뒤에서 케이틀린 혼자 프리딜하니까 죽일라 그랬지 한 명인 줄 알고 두 명이었어 두 명 한 명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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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네 아 딜이 세네 다들 딜이 세 지금 몇 대 몇이야 12 대 25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182 162 제라스도 나만큼 힘들구나 오케이 제라스도 나만큼 힘들구나 나만 힘들다고 투정 부릴 게 아니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 간다 고 아냐아냐아냐 두 명마다 하나 사야돼 어 조금 더 오케이 팔고 팔고 아 아 똥 싸면 아이템 사는 것도 느려져 이상하다니까 감정이입 감정이입하나 원짱 없어요 네 네 나 멈추